아유 상금부리 아 자 사진 하나 둘 어 됐다 사진 찍었다 어 잘나왔네 역세 배경으로 해서 사진도 잘 나오고 엄청 좋다 이렇게 좀 뭐지 답답할 때 있잖아 답답할 때 이렇게 샤 걸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응 답답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걸어서 오우 예쁘다 그네도 타고 따라따라 따라따라 따라따 여기 딱 파여져 있잖아 맞지 맞지 엄마 야 멋있다 아주 좋아 오랜만에 오본 거 아니야 엄마 맞지 땀난다 엄마 야 여기 봐 엄마 와 여기도 지금 여기 뭔가 이거 무슨 꽃이지 와 엄마 멋지다 여기 여기도 해바라기꽃 해바라기꽃 와 예쁘다 예쁘잖아 엄마 이거 노란꽃 예쁘다 어 길도 예쁘고 어 괜찮네 많이 변했지 엄마 상군부리가 많이 변했어 엄마 상군부리가 많이 변했어 엄마 이거 많이 변하고 그래도 했지 땀난다 흔해 안 부서지 안 부서지는